자 자민이 오늘 단어고요 뿅뿅뿅 참 네 쓰기 시험 챙겨 안 보자 틀린 거 있던데 잠깐만 쓰기 시험 네 잘 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틀렸을지 으.. 음 시작 발렌타인즈 데이 발렌타인즈 데이 발렌타인즈 데이 오케이 얘는 왜 하는 거지 귀여워 이거 사람이름이고요 사람이름 뒤에 점찍고 애쓰는 뭐지 아 이거 아니에요? 네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날이래요 네 읽어보세요 제인즈 북 제인즈 북 이건 뭘까요? 제인의 책? 그래 뭐뭐의 점찍고 해서 소유의 표현이라 했어 네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아저씨에요 왜요? 그 사람의 날이랍니다 아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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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자리인지 하다시 자리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하다시 자리에 쓰이면 예전 뜻이 아 좋아하다 좋아하다구요 그게 아니라면 뭐뭇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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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뭇와 같이 됐습니까? 예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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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좀 불쌍한데? 한번 읽어볼까? i only only have one friend i only have one friend 불쌍한데 i only have one i only i only i only i i only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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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white day 그러면 on march 14th 그렇습니까? 3월에는 뭐라고? in march ok 3월 14일에는 on march 14th ok 그래서 in march 3월이니까 무엇이었는데요? in march 3월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 when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보고 압재비씨 그렇죠 전치사 압재비씨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 the United States 무엇 미국 무엇이었는데 in the United States 은 어디 어디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 뭐? 압재비씨 전치사 압재비씨 전치사 압재비씨 아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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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만 하면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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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래서 무슨 무슨 나래 할 때는 압제비씨 여러가지 인도 있고 온도 있고 포도 있고 오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압제비씨인데요 뭐 언더 이런 것도 압제비씨고요 읽어볼까요? 비하인드 뭐뭐 뒤에 무슨 무슨 나래 할 때는 오늘 써야 됩니다 뭐뭐 위에란 뜻에 how how how의 두가지 뜻 뭐하고 뭐 어떤 어찌 어떻게는 같은 뜻이고 이거는 방법 이거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심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6가지 질문 중에 어 서로 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어 음 이런 말에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들은 서로를 미워한다 그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시만요 어찌 그들은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구 서로란 뜻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렇네요 어 어 잠시만요 인트로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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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어 잠시만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영화 재미로운 영화 재미있는 영화 인트로스틱무비 네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영화는 어떤이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오케이 수고하구요 어 그 다음에 하나 틀렸던 걸로 아는데 상상 키세요 아어 아오 아까워 한 개 너무ЛО 와우 실력 향상 질어 고맙습니다.